특히 집안일이라는 개념 자체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집이라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기는 싫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쓰레기집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방송에 나온 살해자들이 모두 20,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집 청소를 위례하는 성별은 여성이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0, 30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젊은 여성들이 이런 쓰레기집에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굳이 쓰레기집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올라온 남녀 자체방 브이록을 비교해보면 남녀 살림살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취생활을 유지하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물건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옷이나 신발, 화장품부터 그 종류와 양이 남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클린 어벤져스 같이 쓰레기를 치우는 유튜브 채널만 봐도 위례자의 성별을 딱히 드러내지 않아도 여성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고데기, 무드 등 커다란 인형처럼 여성들만 쓸법한 물건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특히 화장실을 보면 사용한 생리대와 용변을 본 휴지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살림살이가 훨씬 많다보니 남녀가 똑같이 게으르게 청소를 안해도 여성의 집이 훨씬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두번째로 정리정론에 대한 기본교육의 부제입니다. 보통 쓰레기집에 사는 20대 여성들은 자취를 처음 해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독립 전까지는 엄마가 집에서 살림을 대신해주고 자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살림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신부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이 청소, 빨래 같은 기본적인 살림을 배웠지만 요즘에는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런 일도 드물어졌죠. 반대로 남성들은 독립전이 20대 초반부터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 단체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청소와 빨래 등 살림살이와 정리정론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하는 저모 자체가 결국에는 정리정론이거든요. 요즘에는 사회진출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고 특히 집안일이라는 개념 자체에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 집이라도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기는 싫다 이런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홈클리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별을 보면 여성이 80% 정도로 압도적인 걸 알 수 있는데요. 혼자 일하면서 자치하는 남성들도 돈을 내면 남들이 청소해주는 게 좋다는 걸 알 텐데 실제 여성들만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보면 집안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울감에 심취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귀찮아서인데요. 이런 쓰레기 집에 살게 된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국내 우울증 환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고 20대 여성의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우울증을 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약도 먹고 치료에 나서야 되는데 나는 우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일도 그만둬버리고 기본적인 집안 청소도 포기해버리는 등 자꾸 자기압렬화를 하면서 우울감에 매몰되어버리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자기 연민에 도치된 패션 우울증인 경우도 많은 거죠. 실제로 쓰레기 집에 살면서 인터뷰를 한 여성들을 보면 청소를 안 하게 된 이유를 자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쓰레기 집이 된 원인이 직장 탓, 심지어는 가족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결국 치료에 대한 노력 없이 계속 남탓을 하면서 자기 우울감을 심취하다 보니 쓰레기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쌓아두게 되는 거죠. 네번째는 잦은 배달 음식과 음주 때문입니다. 저도 집에서 가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만 재활용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보통 쓰레기 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배달 쓰레기입니다. 일단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성별 자체가 6대 4 정도로 여성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커플의 경우 음식값을 남성이 대신 결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위인 가구를 기준으로 여성의 배달 빈도수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30대 여성이 배달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쓰레기 집 영상에서도 보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뚜껑에 빨간 기름이 묻어있는 마라탕이나 엽떡 용기입니다. 대부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이죠. 특히 이런 쓰레기 집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만 모든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 중독은 과체중과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여성분들의 자존감 하락으로 더더욱 집 밖에 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집에서 훈술까지 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병을 판다는 생각으로 쌓아두게 되고 술기운에 청소를 하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결국 배달 용기와 술병으로 가득한 쓰레기 집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쓰레기 집에 사는 여성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런 쓰레기 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인데요. 공용 공간에 퍼지는 악취나 벌레 같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확실히 여자들이 더럽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이런 차이가 도드라지는데요.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 여자 기숙사와 남자 기숙사만 봐도 위생상태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예전에 알바하면서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한 적도 있었는데 변기 뚜껑이 내려가 있으면 대체 안에 뭔 짓을 해놨을까 겁부터 나더라고요.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돈을 지불한 물건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내가 지불한 가치 이상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남성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죠. 여탕에서 수건을 훔치거나 카페에서 머그잔이나 티스푼 같은 걸 훔쳐가는 것도 비슷한 심리인데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 정도는 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돈을 지불했지만 서비스로 아기 똥기저귀까지 치워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일부 몰상식한 여성분들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엔 쓰레기집에 사는 대부분의 여성분들도 내가 비싼 월세 내고 사는데 내 맘대로 쓰는 게 뭐가 어때? 라는 이런 심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더럽게 써도 이건 어차피 내 집도 아니고 난 정당한 대가를 이미 지불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라는 심리인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쓰레기집을 청소해주며 고생하는 전문가 분들한테도 쓰레기 더미 안에 있던 내 루이비통 가방이 어디 갔냐면서 비싼 돈을 내고 청소했는데 일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따지는 여성분도 계시더라고요. 최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20, 30대 청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립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시 차원의 실태조사에서 여성 음닭자의 비율이 72.3%로 남성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들과 비교가 용이한 SNS 이용 비율 자체가 여성이 훨씬 높다 보니 이런 현상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분들이 가장 빛날 시기인 20, 30대의 이런 쓰레기집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갑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혹시 지금 쓰레기집에 사는 여성분들이 있거나 주변 환경이 더러운 여성분들이라면 막연하게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 고민만 하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일단 걷기라도 좋으니 운동부터 열심히 하고 정신과 상담도 열심히 받아보고 알바라도 괜찮으니 돈을 모아서 청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는 돈만 주면 분리수거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더라고요. 솔직히 돈만 있으면요. 쓰레기 치우는 건 물론이고 웬만한 패션 우울증도 싹 고쳐집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